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다시 기분이 좋아져 유네 이 빨대로 먹는 거구나 갑시다 혹시 칵테일이 봤어? 맛있어 잘 나오나? 셀프티처럼 이렇게 잘 나오나? 우리 얼굴로 가득 찼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다 바자리도 좋긴 하겠다 아니면 두 번째 다른 바에서 또 할까? 분위기를 즐겼으니까 아이리씨 굳이 한 곳에만 있을 필요가 있나 팍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여기는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 또 느꼈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분이 나와서 저기까지 데려다줬어 우리는 그냥 가라 그랬잖아 어 그렇네 보고도 처음에 못 찍었잖아 어 근데 우리가 안 가서 물갈이 하는 거야? 뭐 생겼으니 그럴 수 없지 기분이 안 좋아 금방 기분이 안 좋아지 냄새 미안 미안 쏘리 버드랜드? 어 거기 많이 가는데? 그거 유명한가봐 너가 해놓은 거에서 아 그렇구나 해너도 우리는 잘 안 본다며 버드랜드? 약간 쇠집한가? 버드랜드? 쇠집한가? 버드랜드? 쇠집한가봐 어플로 찍어야돼 어플로 찍어야돼 야 이제 그냥 기본 셀카는 너무 싫어 너무 생겼어 나도 얼굴 보고 놀란다 야 나도 눈꼽 입이 다 비뚤어서 놀랐다 잘 맛있네 너무 잘가요 하하하하 너무 잘가요 너무 잘가요 하하하하 너무 잘가요 하하하하 하하 쇠집클럽 쇠집클럽에서 그거해줄 수 있어?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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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핏 재주는 말이죠? 별짓을 당하네 누가 뭐 버튼 누른거 아니지? 작동버튼 별짓을 당하네 하면서 바로 따라하고 너 쫄댁 짜고 나 쫄댁 짜고 지하철 몇시까지 해? 24시간이야 아 그래? 근데 그냥 배차 합격이 되게 느려질까? 아 5천만 걸어가야지 이거 싫어 리프트 달래 아니 뭐 달래 아 86 금방 갔다 비친거 아니야? 우리 집 너무 위에 있어 조금만 아래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내 생각에는 한 40분쯤 나가서 빠르게 걸어가지고 도제즈바에 가서 휘뚜비뚜바 하마숭고 좋지? 3개나 던다고 하고 그러자 1개 3개 2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옵시다 우리 2개 3개 1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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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3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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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든가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한쪽을 이렇게 내고 한쪽을 이렇게 내고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니가 쇼파 위에서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 니가 킹받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잖아 나 탕후미 트위스트 같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오 왔다 왔다 아 봤다 못 봤다 안 본다 안 본다 일부러 안 본다 응 자격지심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쟤파 가서 축춰도 돼? 쟤파가 축춰도 돼? 쟤파가 축춰도 돼? 쟤파가 축춰도 돼? 그럼 난 옆에 블루첵 줄게 블루첵 댄스 배운 건 언제 보여줄 거야? 댄스 배운 건? 뭐 소녀시대 보여줄까? 박제만 봐봐 박제만 봐봐 예쁜 척 하는 건 안 보고 싶어 이런 거 안 보고 이거 고기 먹는 거 아니야? 팔질봐 마티즈 요쿠샤테리아 나 요쿠샤테리아 배웠잖아 그래서 요쿠샤지 맞아 마티즈는 너무 성격이 지랄 같잖아 저런 하얘가지고 이제 머리 뜯고 싸울 때 마티즈 그냥 마티즈가 네 머리 뜯는데 작은데 막 멍멍거리면서 뭔지 알지? 이제 빨리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 원래 이렇게 두 명 가져가는데 원래 이렇게 두 명 가져가는데 알아서 가져가는데 오히려 계산 빨리 해주려고 오늘 보내기 싫을까? 아니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걸까? 그냥 싫은 거 상종하기 싫은 거 있잖아 내가 약간 돈 준다고 해도 왜 예쁜 언니 용기를 내어 세명이가 예쁘다고 눈을 떼지 못했잖아 집에서 막 두돌아보고 해서 근데 그 얘기도 좋고 저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더 고민하더라 약간 더 남아 쪽인가 아쉬워 좋아? 어 좋아? 근데 너무 부럽더라 잡에서 진짜 뭐라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 말이 빨라가지고 니가 소리한 것만 떠올라 소리 뜯은 되게 단색하면서 말하고 있을 것도 안 나온다고 내고 싶어 계속 이렇게 막 뒤로 쳐다보더라고 저 거 먹는 건 이런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왜냐면 진짜 계속 우리랑 훑돋아야 돼 자꾸 우리 앞쪽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안됨다 일행이 더 있나 3인조 순종 범죄인가 말이야 의심이 많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귀엽고 어린애 돈 좀 달라고 해서 주면 막 들어와 저 여기 두 개가 돌아가는데 혼자 그런 상상의 나라 이렇게 하지만 정말 표하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금방 들어가 너무 귀여워 그런 게 영어를 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몰라봐도 영어 못하겠다고 막 그 영어 못하는 강장게 아 진짜 여기 사일이 안 아 하여행이 여기 와서는 괜찮 페니코드 다 여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 네 아 카드는 없지만은 쏘겠다고 니카드 아 네 부들부들 근데 그 진토닉도 한참은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좀 좀 아 요즘에 위스키가 요즘 위스키가 유행 깐짝마 진토닉 모히또 이런 거 유행이 나 아 맞아 맞아 진토닉 모히또는 왜 이렇게 흑 흑 흑 흑 짠토닉 모히또 그렇게 안해 이거 혹시 인정한 거 볼 수 있으니까 좀 손을 작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흑 왜 그렇게 그러냐면 흑 흑 흑 야 나의 흑 흑 흑 흑 흑 흑 켄니 흑 흑 흑 흑 흑 흑 현나는 착좌자리 갈래? 멀쩡이 상관없어. 기존수, 기존수. 물러날 수 없어. 인정차별 당해도 부처를 알바른 한다고. 며칠 되니까 적응할 거야. 내가 전부 해야 하는데. 니네는 싫어, 모기도 싫어.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나 이 정도 느낌. 특히나 먹기에도 없어. 그리고 와인 자체가 맛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맛있는 와인을 찾아보고 가서 사자. 왜냐면 우리가 레코맨드 해달라고 해도 못 알아내면 드린이 형은 3병 마셔야 되잖아? 그래서 2병은 차지기고 1병은 추천을 받는 거야. 아, 그러자. 1병씩 1병씩 마매들만 차지기고 1병은 추천 받고. 네. 그렇게 머리 깰 거야. 24일에 머리 깨서 26일에 일어날 거야. 털을 준비해 보셨어. 여기에서 일정을 하루 밤새고 하루 저녁에 자거나. 하루 밤새고 하루 저녁에 자고 못 새고. 넌 과외 서서 집에 가서. 나 뭐가 열었으면. 그러니까. 빨리 신이 열어라. 과외 먼저 살 텐데. 과외 좀 쳐주려고. 내가 열어주면. 어? 너 놀랬어. 그러니까 너한테 묻혔나. 뭐야. 그래. 노래 잘 모르네. 가수가 돼지 그랬어? 앞으로의 꿈이야. 100대 시대인데 50대 전에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걸로. 그 김연자 선생님의 담보르 파티? 어. 형은 돈 많이 벌고 좋지. 내가 돈 많이 벌으려면 로드맨이드 시켜줄게. 내 로드맨이드 시켜줄게. 우리. 괜찮겠어. 나 운전 못하는데. 운전면허 겨웠다는데. 운전면허 겨웠다는데. 아 운전면허 세 번 시험 쳤다 했나? 어. 세 번 시험 보고. 기능도 두 번 봤으니까. 도합 다섯 번. 역시 필기만 강하네. 제수의 3수. 어. 필기는 공부했더니 잘했다.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는 안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겁지. 그렇지. 우리는 왜냐면 컨텍스트가 이만큼 쌓여서. 우리는 아마도 웃기시잖아. 바로. 아마도 웃잖아. 개떡같이 말해도 알아듣네. 이런.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흥미있을 스폰스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하잖아. 그것도 못하지. 응. 이정도면 눈치 봐서 우리가. 어. 그거 달라고 하고 가야되겠지? 가만히 가셨으니까. 아. 너무 춥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가야죠. 벌써 10시가 넘어버렸습니다. 10시가 넘었다고? 어. 10시 다 됐어. 10시는 안 넘었지. 10시지. 10시 1분이야. 아. 그래 넘었네. 아. 진짜 너무 비쌌어. 어. 어. 네가 사는 거잖아. 어? 네가 사는 거잖아. 어. 내가 사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 카드로 내가 산다. 내 기분은 안 좋아. 기운이 째져. 내 기분은 살짝. 왜 안 좋아? 어? 네가 카드가 없어. 나랑 있는데. 나랑 있으니까 좋겠지. 네가 카드가 없어가지고. 응. 발 사가도 돼? 문이 열었어. 열었는데? 열었는데 열었는데 열었는데. 사라 사라 사라. 사라 사라.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들고 가기 좀 그렇지? 응. 그래. 다행이다. 나는 사실 괜찮은데. 우리 초콜릿도 다 먹었어. 어 추워. 남이 말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응. 병이라고 해. 야 같은 병을 안 먹고 있잖아. 근데 오늘 약을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나도 먹어. 병 탓. 야 너는 모든 걸 병 탓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병이라서? 어. 병 탓이라도 해야지. 내가 누구 탓이야? 위 탓. 내 탓을. 내가 왜 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 싫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싫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거 꺼지면 니껀 틀어야 돼. 그래. 자 여기가 이제 타임 스퀘어죠? 타임 스퀘어죠? 사람이 되게 많다 그지? 타임 스퀘어죠. cemos tight press. 네데라 이거가 저를 위쪽으로 하자. 전자. б